안녕하세요. 정말 이분은 그 강한, 강한 연기하면 이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. 일단 포도타임을 갖고 얘기 나눌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항상 이소연씨 하면 그 강한 연기, 독한 연기, 악역이 화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키스신들이 화제가 됐어요. 어떤 키스신들이었죠? 어, 저 맞나요? 키스신이 화제가 됐었나요? 우산키스와 물집키스. 네, 감사합니다. 키스요? 어, 이번에는 좀 강한 욕을 연달아 몇 번 하다가 입는 착한 욕을 했는데요. 시청자분들이 좀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서 좋으실 것 같아요. 우산키스와 물집키스 어떤 게 더 좋으셨어요? 어, 우산키스? 네,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. 네, 오늘 블랙 드레스를 입은 여배원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. 근데 내 의상은 조금 다르다. 컨셉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. 어, 글쎄요. 어, 좀 블랙 드레스이긴 한데 좀 이렇게 라인도 좀 설고요. 밑에가 좀 퍼지고, 이렇게 악세사리로 포인트를 했어요. 네. 제가요, 기도할게요. 정말 시상식에서도 가장 빛나실 수 있도록. 네, 오늘 즐거운 하루 되세요. 고맙습니다.